2평 끝나고 이제 두 달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 두 달 때 수맥 진짜 많이 올라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부 많이 하셨나요? 그죠. 공부밖에 할 게 없다 보니까 공부는 좀 해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기출, 독서 한 지문, 문학 두 지문 이렇게 해서 푸는 데 한 두 시간 정도 걸리고 두 시간 이상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제 한계가 딱 두 시간이고 하루에 이제 8시간에서 10시간 이게 굉장히 숫자가 적어 보이는데 가만히 멍때리는 시간도 이제 타이머를 꺼놓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정도가 아닌가 공부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 그죠. 지금은 2, 3주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 두렵네요. 시험의 날이 몇 등급이 있어요? 올 3등급 정도 이제 그래서 이제 딱 수능 때는 올 1등급씩 더 올려서 올 2등급으로 전기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미션은 구모 9월 모의고사 데뷔를 위한 간이 테스트를 보고 정답률 70%를 넘으면 통과입니다. 오늘 정기님이 좀 실질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능 중독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 수능 중독자예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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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생기셨네. 아이쿠. 아이쿠. 혹시 자기소개 한 번.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N수생 최연석입니다. 어? 저랑 동갑이신데. 아니 그렇다고 들었어요. 수능 중독자라고 들었는데 수능을 정확히 몇 번 정도 보신 건가요? 지금 6번을 봤고 이번 것까지 보면 7번째 도전인 거죠. 그럼 이제 칠수생. 네 칠수생입니다. 와. 그러면 이제 그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그 중간 타이밍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롭다. 이걸 7번 정도 하셨으면 고통을 즐기는 정도까지 가신 것 같은데 저도 그 정기님처럼 하루 종일 한마디도 나눌 때도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이제 제수나 삼수할 때는 주변 친구들도 같이 할 때도 있었는데 저 혼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 머리를 지날 때까지 했다. 그럼 이제 집 가는 길이 좀 가볍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100 몇 일, 200 몇 일, 300 몇 일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나 이런 거는 100번을 줘야 돼? 이거 생각하실 때 그냥 저는 이번 주에만 봐요. 뭐 며칠만 버티면 주말이다 이런 거. 공부가 너무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아 있죠 있죠. 그럴 때도 그냥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럴 때는 이제 좀 자리를 바꿔서 한다든가 뭐 서서 한다든가 아니면 저는 보통 이제 수학을 하죠. 생각 없이 하게끔. 확실히 다르네. 저는 좀 도망가고 싶은... 나 도망가고 싶죠. 근데 이제 저는 학원을 다니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국어에서 살짝 수험생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다 보니까 저도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저도 고통 많이 받았어요. 국어 공부법 혹시 꿀팁 같은 거? 국어는 사실 비문학에서 등급이 갈리는 거라서 비문학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항상 했던 기출분석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나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이제 한 줄 한 줄 읽고 가면서 지금 읽은 문장을 어디다 붙여서 마인드맵을 이렇게 만들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에 내용을 예측하면서 해보는 거죠. 물론 예측이 맞진 않아요. 맞진 않은데 이제 예측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막상 시험장에 가면 이게 비문학이 되게 어렵거나 정보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머리로 안 돼요. 머리로 안 돼요. 근데 그때 써내러 가면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수학은 이제 또 고등학교 때부터 잘 하셨다 보니까 노베이스들의 고통을 또 모르시지 않나요? 근데 또 다른 게 왜냐면은 제가 이제 문과에서 이걸로 넘어왔잖아요. 미적응 완벽하게 노베이스였어요. 아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만인데 이제 확통이 좀 쉽다 보니까 일단 수원 수 2부터 마스터하고 확통 그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살짝 확통을 좀 방치시켜놨더니 과외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확통은 미루더라고요. 이제 하면 돼. 하면은 뭐 확통 다 맞는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정기님 일과표를 보면서 현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국어 하시는 게 세 지문을 다 분석하시는 거예요? 일단 기출만 분석을 하고 형들 이거 한 지문 푸시는데 몇 번 걸리세요? 속도 내면 10분 10분보다 더 평도로 그러면 이제 평균 10분 정도로 아 그죠? 제 생각에는 나머지를 하실 때는 양을 더 늘리셔야 되지 않나 독태의 양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글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글읽기 양 자체를 많이 늘리셔야 하지 않을까? 마찬가지인 게 수학도 지금 제가 그 정도 쉬면 일단 그냥 양 자체를 많이 늘리셔야 돼요. 문제 풀이 양도 맞지만 개념을 다시 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복습한다든가 양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순수한 공부량이 9시간이면 일반 수험생의 기준에 딱 부합하는 정도가 아닌가 영어는 안 하는 말도 있네요. 근데 탐구도 증성듬성 하시는데요. 국어 수학이 대학의 결정 짓다 보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 안 읽는 게 중요한데 증성듬성 하신다면 감을 안 읽을 수가 있나 아 네 생각이고요. 그리고 탐구도 개념은 다 되신 거예요? 아 그죠. 기출을 이제 처음 돌리신 거예요? 그죠. 아 그럼 더 빨리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하하하 기출 빨리 하고 오답도 다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두 평 전까지는 다 마무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네. 1회 더군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육모 때 올 1등급 나오셨다고 어 아니요. 아니요. 2등급이 하나 껴있습니다. 과탐한 게 2이고 나머지 다 1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구모는 혹시 신청을 하셨나요? 아 예. 구모 신청했습니다. 구모를 볼 때 어떤 생활 패턴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침은 뭐 6시에 일어나고 일단은 한 일주일 전부터는 구모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움직이는 걸 추천 드리고 구모 날에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좀 먹는 게 좋지 않나 입을 움직여야 이제 머리가 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 같아가지고 이동하셔서 이동하셔서 아침에는 제가 이제 정리해놨던 문법 노트 같은 거 이제 맨날 내가 헷갈렸던 게 뭐였지? 하고 한 번씩 더 정리를 해서 보고 비문 아예 낯선 거 말고 풀어봤던 거를 읽으면서 아 맞아 그 이렇게 읽는 거였지?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들어가는 거죠. 굳이 들어가서도 너무 떨리잖아요. 너무 떨리니까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좀 합니다. 네. 심호흡을 좀 하고 감사하면서? 네. 그렇죠. 마음을 좀 달래주고 작년에 정리님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다가 구모를 보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나왔다는 게 제가 목표한 바와는 달랐거든요. 무의무하다고 느껴지니까 공부를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닌 거 같은 게 왜냐면은 구평 끝나고 이제 9월 10월 한 두 달 정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두 달 때 소비 진짜 많이 올라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은 없습니다. 시간은 진짜 없어요. 시간은 없어서 그래서 더 막 붙잡고 하는 거 같아요. 아 큰일 났구나. 아 이제 진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 남은 두 달 동안 엄청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모 때도 이제 멘탈 놓지 말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현성님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도움은 좀 되셨나요? 도움 많이 됐죠. 나이도 또 같고 같은 수험생이고 이제 공부 얘기를 또 나눠봤는데 아주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구모 보고 중간에 멈추셨다고 하셨는데 과정이 있는 거지 실패가 있는 거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현성님은 만약에 치대나 한의대가 안 되면 한 번 더 저는 이제 발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갈 때까지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올해 마무리해야죠. 올해 마무리해야죠. 충분히 올해 달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미션인 9월 모의고사 간이 테스트를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40문제 맞추면 합격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일단 제가 영어 독해가 살짝 약해서 일단 국어 수학에서 점수를 좀 많이 확보한 다음에 40기는 그래도 좀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국어는 다 했습니다. 3분 남기고 마무리했습니다. 15문제 중 한 12문제 예상합니다. 정답률 다 했습니다. 어렵네. 쉬울 줄 알았는데 70% 넘길 수 있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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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1번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제 풀면서 느낀 게 원코에는 못할 것 같다는 직감이 무조건 들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와서 좀 기쁜 것 같습니다. 구모 목표 등급을 제가 올 3등급으로 좀 넉넉하게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잡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걸 넘어서서 후회 없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쉴 때 보통 뭐 하시나요? 놀죠. 그냥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하자. 월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또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래야 더 이제 추진력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주에 대한 보상인 거죠. 아 이번 주 잘 살았다. 그럼 이제 하루는 놀자.